고유정이 친아들의 성까지 바꿔 불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이 아들과 관련해서 전 남편의 성조차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고유정과 관련된 오늘 좀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 분의 초대 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심리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고유정이 친아들의 성을 전 남편의 성으로 부르지 않고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 부른 대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달 18일 범행 일주일 전이에요. 고유정이 친아들 A군과 제주도의 놀이방 키즈카페라고 하잖아요. 놀이방을 방문했어요. 방문 기록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 친아들의 성을 A가 아닌 B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취재한 기자들이 전 남편과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는데 현 남편의 성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 결과 현 남편의 성으로 돼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현 남편의 성으로 바꾼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서 본인이 임의대로 성을 바꿔서 기록을 해놨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범행의 일주일 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범행 이후라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이의 성실을 바꾸려면 일단 친부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이제 그냥 알아보러 간 곳입니다. 여기가 무슨 굉장히 중요 시설이 아니라 일단 한번 알아보자 하고 놀이방을 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누구야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이름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동의도 없이 그리고는 심지어는 재판 중에 결국은 아이의 면접 교섭권이 친부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재판 결과를 아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실을 현재 남편의 성실을 바꿔 적었다는 것은 고유정의 정신세계 안에는 이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현재 남편의 아이이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희망사항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 경찰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남편이 아닌 현 남편과의 어떤 가정생활을 고유정이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죽인 전남편을 일종의 방해물로 여겼다. 이것도 어떤 그 연장성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아이와 연관된 것이 어쩌면 더 주요한 동기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남편을 사랑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내 피부치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앱이지. 결국은 그 전에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렇다면 예컨대 지금 현재의 남편과의 아름다운 생활을 꿈꾸기 위해서 전남편을 장애물로 여겼다기보다는 내 피부치를 뺏기기 싫다는 게 정말 주요한 동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죠. 예. 현남편의 성으로 아이의 이름을 바꿔 불렀던 고유정. 지금부터는 고유정과 현남편 사이의 일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유정의 현남편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유정의 현남편이에요. 제주지검의 고유정에 대해서 소송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아이를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아이를 잃은 악바이기도 합니다. 각자 아들 둘 데려와 같이 살 것을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유정은 전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데려오고 이분은 본인의 친아들이죠. 데려와서 각자 넷이서 살 것을 약속했지만 고유정이 그 약속을 계속 미뤘다. 두 아들 유치원까지 내가 2월에 미리 등록해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 날짜 직전에 고유정이 재차 미루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데려오기로 한 날짜 직전에 내 아들만 먼저 집에 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변을 당했다. 그러면서요. 발견 당시 아이는 엎드린 상태였고 각혈처럼 얼굴 주변에 혈흔이 묻어있었다. 깨어났을 때 내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있었다는 보도는 오보다. 라고 현 남편이 뭔가 좀 답답한 심경에 언론에 토론을 했는데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뭐랄까요. 유의미한 진술들이 지금 상당히 몇 개 나왔어요. 일단 당시 부검의 진술로는 아이가 지금 식사였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었고 또 저도 아침에 다른 법의학 교수님께 전화를 해봤는데 식의 경우도 충분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각혈을 하거나 토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 것을 보기는 곤란할 거다. 질식사의 경우에도 아이가 피가 날 수 있다. 실제로 부검의도 질식사하고 그 와중에서 토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걸로 보기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일단 당시 부검의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직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서는 아이가 왜 질식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것은 몰라도 다른 사망 원인을 찾는다라든가 그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고요. 고의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남편과의 사이 아이들한테는 집착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했던 것 중에 성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성을 바꾸는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수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증거가 필요한데 그중에 변호사로서 주로 내는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A씨의 성이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이미 B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학적부라든가 생활기록부에만 공식적인 성이 있을 뿐이지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너는 A환복이 아니라 B환복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 식의 자료를 많이 가져오라고 한다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끝내는 B로 바꾸기 위해서 놀이방의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롯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인종 사건에서는 원래 관심이 많은 건 좋긴 하지만 이제 지나치게 많이 추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의 실체가 더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공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이 범행 동경의 분석건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